안녕하세요 이기수입니다 증산도 구도의 첫걸음 입도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달에 입도하신 도생님들의 감동적인 인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사례의 주인공입니다 서울 강남도장에 입도하신 이명주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이 진리가 모든 진리의 완성이구나 제가 어렸을 때 큰아버지 댁은 부자로 잘 살았고 저희 집은 작은 집으로 아버지께서 그림을 그리시는 예술가이시다 보니 가난했습니다 큰 댁에는 친할머니가 계셨는데 저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큰 집으로 놀러가면 맛있는 과일이나 과자 등을 늘 벽장 속에 숨겨 두셨다가 꺼내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쯤 갑자기 할머니께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고 생명, 죽음, 우주,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많은 의문쯤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인생의 근본 문제에 이렇게 눈을 뜨게 되셨습니다 시댁이 불교신앙을 해서 7년 동안을 믿었지만 궁금증에 속 시원히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33세에 성경 말씀에 감동받아서 30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시댁과 종교가 달라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끝은 성경 말씀만 남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절에서도 또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궁금증을 해결하지를 못하셨습니다 자, 나 혼자 성경만 보면서 지내던 중 코로나 여파로 집에서 TV만 보게 되었습니다 종교에 관심이 많았으므로 어느 날 채널을 돌리다 상생방송 도전봉독을 보는데 계속 마음이 끌렸고 말씀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상생방송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상제님의 생명말씀 도전말씀을 들으시고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십니다 상생방송을 통해 조상님의 음덕을 알게 되었고 60년 동안 자손을 위해 기도하시는 조상님의 손길로 상제님 신앙의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상제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예야 너희 친할머니께서 60년 만에 꿈에 나타나셨구나 하시는 말씀에 번개같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할머니께서 자손이 구원 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60년 동안이나 들여오셨구나 이것이 정산도 신앙을 꼭 해야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60년 동안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상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어머니의 그 말씀이 그대로 떠올랐죠 그래서 바로 그 할머니의 정성으로 내가 이렇게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되었구나 이분은 이렇게 깨달음이 오신 거예요 참 전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주변화의 원리 민족의 시원역사, 천부경, 하도, 낙서, 주역, 정역 등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었고 가장 놀라운 것은 우주의 주제자 상제님께서 150년 전에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갱망리에서 탄강을 하셨고 9년 천지공사를 행하시고 어천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제1의 하나님이신 나의 부모님과 조상님을 잘 모시고 오랜 역사 속에 제대로 몰랐던 나의 뿌리, 우리의 뿌리를 알게 되었고 내가 예수 석가공자를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모든 종교를 결론 짓고 이 진리가 모든 진리의 완성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고 이런 깨달음들이 제 마음을 환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자, 증산도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역사,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 있는 세상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깨달음들의 세계를 만나게 되었죠 또한 그렇게 정해진 역사 섭리에 따라서 대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고 앞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상생의 새 세상의 비전까지 열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 증산도 진리가 모든 진리의 완성이구나 하는 이런 깨달음의 큰 오도송을 지금 읽고 계십니다 내 인생 처음으로 수행이라는 것을 긴장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잠깐 스치듯이 정봉준 장군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내 눈을 의심할 정도로 신기하면서도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8관법 공부에서 동학의 나는 세계의 난을 동쾌하였느니라는 성구 말씀을 속시원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동학혁명을 시발점으로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죽이는 상극이 사배하는 세상에 상생으로 인류를 건지시는 상제님의 멋진 계획을 알게 된 것이 너무 큰 행운입니다 여러분, 전봉준 장군이 이 도생님 수행에 왜 나타나셨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이분이 직접적으로 전봉준 장군과 관계가 있는 인물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바로 동학을 통해서 시천주를 부르짖고 하느님을 찾으면서 새 세상을 갈고했고 실제 세상에 그러한 모든 변혁을 일으키면서 참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실 토대를 닦아 놓은 바로 동학의 혁명이죠 그런데 이분은 본인이 바로 그런 이 우주 역사에 실제 관여가 되어 있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알아차리셨으니까 얼마나 큰 깨달음이 왔을까요? 2년 전 상생방송을 시청하고 2개월 전 도장에 방문하여 짧은 공부로 입도하게 되어 부족한 점이 너무 많지만 인생의 마지막 가치 있는 일 사람 살리는 일에 매진해 보고 싶습니다 상생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입도하기 전까지 가르쳐 주시고 궁금한 점을 친절히 설명해 주신 김남훈 소호사님 주미라 소호사님 정부균 교정님 외에 많은 분들께서 애써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은 본인의 깨달음에 일조를 해주신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다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이분의 마지막 일성 상생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상생 이분은 공부를 통해서 바로 인류가 가야 할 역사의 종착력이 바로 상생이고 모든 인간이 꿈꾸어 왔던 바로 그 모든 해결책 그것이 상생이구나 하는 것을 공부를 통해서 깨달으셨을 겁니다 이분 역시 바로 그 상생이라는 해답을 위해서 여러 생을 찾아 헤매고 공부하고 닦아왔던 그런 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다음 사례입니다 미국 워싱턴 도장에서 입도하신 김정현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기존 종교들은 참 진리가 아니다 저는 미국 페어팩스에 사는 김정현 하이디 킴 도생입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무역사업을 해오다 보니 한국을 자주 왕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주도에서 우연히 대순진리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상님께 제사를 올려준다는 말이 좋고 태울주를 24번 읽고 서원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에 태울주를 따라하기 시작했고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대순진리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제주도에 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에 들어가는 것이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혼자서 태울주를 외웠는데 우연히 유튜브에서 증산도 상생방송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미국에 사시는 분이신데요 한국에 와서 대순진리회를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조상님을 모시는 걸 좋아하시죠 그리고 이제 수행하는 걸 좋아하시고 그러다가 상생방송과 증산도까지 일단 알게 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상생방송이 대순진리회 방송인 줄 알았습니다 이상했던 점은 유튜브 영상들을 재미있게 열심히 보고 있던 중에 태울주 주문소리를 들었는데 태울주의 마지막을 사파하로 읽는 것이었습니다 응? 왜 사바하가 아니라 사파하지? 대순진리회에서는 사바하라고 하는데 유튜브에서는 사파하라고 하길래 뭔가 이상했던 겁니다 그래도 그냥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유튜브를 보고 수행법을 따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다시 미국에 와야 할 일이 생겨서 올해 7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수행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대순진리회를 처음 알았으니까요 대순진리회를 검색해서 관련된 영상들을 쭉 보는데 증산도에 주문하는 영상을 보신 거죠 그래서 사파하로 읽더라 대순에 사바하로 읽더라 이제 증산도에 사파하로 읽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궁금해하던 차이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미국에 돌아와서도 유튜브와 인터넷에서 계속 대순진리회 관련 내용을 열심히 찾아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방문한 블로그에서 전화번호를 하나 찾았는데 한국의 전화번호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어렵게 연결된 번호이니 당장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으신 분이 증산도 대구대명도장의 이재성포감님이셨습니다 통화 끝에 그분이 미국에 있는 도장을 연결해 주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해서 제가 살던 곳 바로 근처에 있는 워싱턴도장으로 당장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21일 정성수행과 공부를 마치고 8월 28일에 입도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일사천리로 인연이 됐죠 자, 미국으로 다시 오셨어요 미국이 와서도 계속 그 진리에 대해서 검색을 하십니다 자, 일부 알게 된 그 상제님의 진리 내용을 가지고 분명히 이것은 해답이다 여기에 답이 있을 것 같다 여기에 인연이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찾으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도생님이 관리하는 블로그를 알게 되시고 거기서 전화번호를 알게 되어서 바로 국제전화를 하셔서 도장까지 가시고 그 다음 날부터 공부를 바로 시작하셔서 입도식을 진행했습니다 자, 미국은 아주 넓은데 도장이 국내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집 근처에 도장이 있으니까 정말 가능했던 이야기이고 참 복이 많습니다 전혀 기대도 안 했었는데 도장이 워싱턴 DC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즐겁고 좋았습니다 거기에다 천지성공책자를 같이 읽으면서 진리 교육해 주신 이경희 소호사님과 21일 정성수행을 함께해 주시고 기본진리를 너무 열심히 가르쳐 주신 김석포정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두 분 덕분에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 좋은 글귀를 보내주고 제 눈높이 수준에 맞춰서 자료를 보내준 이재성포감님의 정성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증산도를 만나서 선천 종교들은 참 진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증산도 공부를 하면서 더욱더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자 대순과 증산도를 통해서 상제님의 존재와 그 가르침을 아시고 깊이 탐구를 하셨죠 그 결과 오늘의 일성 선천 종교는 참 진리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셨는데요 바로 인류의 문명을 이끌어왔던 유불선 그리고 기독교 하는 가르침들이 인류 문명을 선도해왔지만 바로 이 병란의 위기 시대에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 주지는 못한다 바로 그 분명한 해답은 바로 이 증산도 공부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입도한 지금 저 자신도 상제님의 신앙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하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천지의 보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으로 온 이유는 모든 인간들이 인간으로 온 이유는 단 하나 구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분은 바로 할 일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에 전념하겠노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광주 상무도장의 안석호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충은 실천했으니 효를 실천해보자 어떤 사연인지 보겠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사남중 삼남으로 태어나 부모님과 조부모님 덕분에 풍족하게 부족한 것 없이 성장하였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군 장교로 입대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사회에 베풀고자 군 전력을 결심하였습니다 군 생활을 통해 충을 실천했으니 이제 효를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으로 남은 여생을 혼자 정진하고 있던 중 작년 11월 달에 평소 친분이 있던 군 장교 후배 동문인 노청택 도생으로부터 생존의 비밀책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아주 충성스러운 군인으로 복무하시다가 전역을 하셨고 이제는 세상에 나와서 정말 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으셨는데 어쩌면 그 서원이 너무 크고 거룩한 서원이었던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인연을 이렇게 빨리 만나셨어요 책 내용이 유익하여 주변에 평소 가깝게 지내고 있는 정삼채 선생님께도 생존의 비밀책을 전해드리고 또 친척분들께도 전해드렸습니다 정삼채 선생님은 평소 증산도 진리에 관심이 많았고 생존의 비밀책을 읽고 나서 이 책에 언급된 것은 모두 사실이라고 하면서 증산도 도전책을 읽고 싶다고 하셨고 바로 증산도 도장을 방문하겠다고 하셔서 노청택 동문께 연락해서 광주 상무도장에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평소 진리와 수행에 관심이 많았지만 정삼채 선생님은 어릴 적부터 스승님으로부터 증산도 진리에 관해 많이 들었고 수행도 많이 하셨던 분이라 수호사님 말씀에 모두 수긍을 하셨고 바로 입도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서원을 세우고 책을 만났는데 그 책이 너무 감명 깊어서 주변 분들에게 막 이렇게 전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정삼채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몇 달 일찍 입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먼저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고 또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공부를 하셨는지는 몰라도 어릴 적부터 정산도 진리에 대해서 많이 듣고 수행도 해오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바로 입도로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관심은 많았지만 정삼채 선생님처럼 바로 확신이 없어서 그동안 도장에 가끔씩 들러서 공부를 하고 국제학술세미나와 상생월드센터 착공 대천재 행사에 참여하면서 수호사님의 교육과 노청택 후배님이 보내는 자료와 광주상무도장 포감님들의 교육과 도생님들의 진리도담 덕분으로 진리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도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역시 도장생활 행사 참여하면서 이제 입도 교육과정을 쭉 겪으시면서 비로소 진리의 확신을 가지셨습니다 아직은 정산도 신앙에 대한 어설픈 초보 신입 도생이지만 일심으로 수행해서 후천 가을개배관한테 큰 일꾼이 되겠고 지금부터 염령불망시천주주와 태울주 수행으로 상제님 태모님의 참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태열랑이 되도록 성경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입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사례는 광주오치도장에서 입도하신 조매석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책 대신 상생방송을 보세요 저는 본디 책 읽기를 즐겨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역사에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을 적 출판사를 운영할 때는 우리 창령 조씨의 족보를 직접 찍어 전국에 있는 대학교와 국립도서관, 시립도서관에 기증하기도 하였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깊으신 분이었죠 그리고 본인의 족보를 정리해서 그것을 전국의 도서관에 이렇게 보낼 정도이니까 조상님을 모시는 마음, 또 뿌리를 찾는 마음이 아주 강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음덕으로 장인영 포감을 큰 며느리로 만나 증산도에 입도하게 된 것 같아 매우 감사한 마음입니다 입도, 소감, 서두에 바로 이런 증산도를 만나게 해준 바로 며느님께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3년 전 제가 폐암으로 투병 생활을 오랫동안 했더니 즐겨 읽던 책을 못 읽게 돼요 며느리인 장인영 포감에게 책을 못 읽게 되었다고 넋두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아버님, 아버님 좋아하시는 역사를 재미있게 이야기해주는 방송이 있어요 책 대신 방송을 보세요라며 상생방송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상생방송을 보는 것으로 늦공부하는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앞에 사례 주제가 왜 그랬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좋아하시던 책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인데 출판사까지 하셨으니까 그런데 책을 못 읽게 되니까 며느님께서 상생방송에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으니 즐겨 보시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안경전 종도사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안경전 종도사님은 사람이 아니라 신인 같고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겼습니다 상생방송을 즐겨 보는 것을 본 며느리가 증산도 입도를 권유했지만 폐암으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처지로 입도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때는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종도사님을 특별하다고 느끼시고 또 감명을 받으셨고 그러면 정산도 진리를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투병 중이셨기 때문에 입도까지는 생각을 못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번 추석날 며느리가 다시 한번 입도를 권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든 살아계시든 상제님 진리를 공부하려면 입도를 하셔야 해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제가 천도를 해드려 상제님 곁에 계시는데 아버님도 돌아가신다면 어머니 곁으로 가셔야죠 그런데 입도를 안 하시면 어머니 곁에 못 가세요 하며 입도를 권했습니다 올 추석에는 제가 이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가까운 일가 친척들이 모두 저를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날이지만 안경전 종도사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며느리가 권하는 신성공부를 하기 위해 입도를 하셨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시고 또 투병 중이시지만 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도라는 것은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결실을 이룰 때까지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며느리의 정성에 드디어 입도를 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 저의 부모님과 조상님의 음덕으로 제가 훌륭한 며느리를 얻어 며느리의 덕으로 입도할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정의 정말 도탑고 우선 그것이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이라면 상제님의 도자손이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입도라는 예식입니다 바로 그런 입도를 하시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또 무병장수, 도통, 수행법을 통해서 건강도 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도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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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